어, 디스 이즈 철구 랩 잘 들어봐 예, 커밍 순 어, 오케이, 어, 어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어, 사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자신을 내 팽겨둘 수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쥔 빛과 죄 빛을 찾아 걸어가 흐르는 눈물 감춘 채 역겨운 찌꺼기들 내 모습 걸어 걸어 내 바닥을 드러내 후에 올 거야 그 신세계가 모든 게 다 그런 거라고 잠자코 다 사는 거라고 설득하려 하지마 이 바보 그릇대 상식을 깨부셔 바로 당연히 힘들겠지, 당연히 아프겠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고름 덩어리 짜내려면 아주 많이 열람하니 눈물 나게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반, 권, 예 너보고 하라는 게 아냐 잠시 마음의 각도를 조금만 비틀어봐 네 브레인 속에 파쳐져 있는 걸 이 정도는 돈 안 들잖아 늦더라면 결국엔 바뀌어질 거야 천천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이뤄지는 게 서로 좋잖아 그러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면 파이널리 눈앞에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그토록 아름다운 백화점 아니 그 신세계가